이번 달에 제가 시험관 시도를 해 보려고 중간 점검하려고 한 번 와봤어요. 문어 한 번 좀 씻어 보실래요? 아이고, 저거 어떻게. 뚜껑을 딱 쥐고 있으세요. 자. 아! 아! 엄마가 1년 만에 오셨어요. 어머니. 1년 전에 왔다가 돌아가실 때 좀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어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좀 안 좋게 저도 행동을 했고 뭐 일들도 많았고 또 마무리도 제가 조금. 그런 얘기는 뭐 좀 못하지만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모셨죠. 그렇게 오래 걸렸구나. 그 때 오케어로에서 할머니 오신 때가 언제였지? 1년 전? 1년. 1년 전이지. 1년 전. 1년 전에도 뵙거나 할머니. 1년 전. 2년 전. 3년 전. 2년 전. 맞네요. 확실합니까? 감사합니다.